오늘은 외출을 할거야 기대되지? 구질? 기대 안되나? 표정 표정이 왜그래? 등가하는구나 오줌이야?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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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막 잇몸쪽이 지금 조금 하얗다 기생충을 빨리 잡아야 되겠는 거 설사하는 것도 일단 너무 심한데 아 심지 않아요? 어떻게 하지 일단은 잠깐만요 왜 그러지? 근데 원인 자체를 어찌 됐든 찾아야 되는데 빈혈이 있어 조금만 더 봤어부터 빈혈이 있나? 처음 안에가 초록, 연두초록 얘도 이상해요? 아니 아니, 차트를 조금 나눠 놔야 돼 괜찮아요? 수치? 응, 올라오고 볼게요 어찌 됐건 이 상태가 되면 면역매개성으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는 철분제랑 빈혈 쪽 부분 주사 처치하고 먹는 약은 일단은 조금만 더 보셨게 된다 잘 먹으니까 양먹이기도 쉽다 잘 먹으니까 양먹이기도 쉬워구나 잘 먹으니까 양먹이기도 쉬워 양먹이기도 쉬워 잘 먹으니까 양먹이기도 쉬워 잘 먹는다 아주 너 마주 핥아먹어 아니야? 약은 어떻게 줘도 맛이 없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